아니 책만 보면 이렇게 머리가 아파지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이 선생님이 좋아하실 책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책인데 선생님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요 우스갯보음집 어느 날 군대 고참과 후임병이 목욕탕을 갔다 때를 밀고 있는데 고참이 후임병에게 등 밀어 라고 말했다 후임병은 고참 등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밀었다 다음으로 고참이 후임병 등을 밀 차례였다 후임병의 등에 고참이 떼타올을 대고 말했다 움직여 아 아 재밌네요 제 2탄을 다시 또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예 한편으로는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2탄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의외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진짜 두고 못말리겠어요